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어 손이 너무 시리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이슈 덕분에 또 다른 무고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군요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도 사과를 할게요 사과했으면 됐다 그쵸 새해 기념 포인트 나눔 없나요 그럼 이런걸로 할까요 도박을 연 다음에 더 적은 퍼센트가 선택한 곳을 몰아주는 거죠 아니다 하지 말자 괜찮다 이건 그냥 재분배 아닌가요 손할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 자르반으로 가둬놓고 패야되는데 하시는데 자르반 들어오다가 죽습니다 돌로코고모는 들어오는 상대한테는 그냥 무적임 진짜 어지러워 그럼 카사딘으로 포킹하시나요 사거리를 한 800정도만 늘려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면 카사딘이 주물력을 3,500을 찍어가지고 원콤을 내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3,500은 어떻게 찍나요 쏟아지 마세요 가능? 불가능 뭐야 이 친구 바보영기인가? 바보영기 같기도 하고 바보영기를 좀 제대로 하는데 이 친구 바텀 네이스인가? 소모 잡았으면 네이스 아닐까요 우리도 카시가 좋았네 4명이나 하죠 아파 과들 어 안될 듯함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요 노틸러스가 아닌가 아닌 듯함 안전하네요 난 이 녀석을 때려 된건가? 퇴리난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앞두었는데? 아깝게 야스오가 좀 잘 크긴 했네요 일단 텔포 타죠 어 6레벨이야? 퇴리나는데 이러면? 도망가자 무섭네요 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파밍하죠 지금은 야스오가 좀 잘 커서 당장은 뭐 안되겠다 샤코가 좀 말려서 갱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 탑까비 할만한데 이거는? 잡은 것 같은데요 좋아요 잘 잡았다 이번에는 제가 깔끔하게 잡았는데 세다 난 파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글을 기다리면서 야스오도 가는데? 난 모르겠다 어디에서라도 보죠 야스오도 가텀 야스오가 근데 골드를 너무 많이 먹는데? 아니 몇 칸 먹은 거야? 4칸? 미쳤다리 우리 야스오 막을 수 있을까? 그거 먼저 잡죠 봐요 좋은데요 이거는? 좋습니다 잡지 않았나 이것도? 뭐요? 굿 어 이러면 내가 너무 잘 컸는데? 잠깐만 너 얼마 먹은 거야 방금 아 갑자기 2,800원이 있는데? 갑자기 세뱃돈이 어? 그럼 죽었는데? 잠깐만 일단 도망가죠 까비 전령 빠르게 풀죠 바텀에서 정신 팔려있을 때 그냥 밀어버리자 이거 좋은데요? 상대가 전혀 신경을 못 썼네 야미 굉장히 야미예요 이번 판에 공어 대신에 그거 가볼까요? 그림 잡을 곳 가볼까? 상대 실드가 좀 많은데 타야겠다 아 도망가야 돼 잠깐만 배너 좀요 도망가 도망가 아하 오케이 좋아요 굿 해치웠나?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았다 잘 도왔네요 아크샷 채팅 저 죽어요 어 죽기 직전 일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가져야 되나? 어 살았네요 다행히 아니 조용히 저 죽어요 이러고 있네 아니 이런 일이 삽이 좀 힘들긴 하겠다 키를 많이 먹어서 올라가죠 이거는 내가 좀 멀긴 해요 근데 잠깐만요 그 매너 좀 아하 오케이 삼성 사릴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하는데 아 너만 봐 루루야 가버렷 여기까지 들어온 건 무리지 이 녀석들아 어? 너무 아픈데요? 힐 해 일단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이 좋았습니다 굿 아크샷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어 안 될 듯함 어? 이거 먼저 잡자 일단은 잡은 거 맞나? 잡은 거 맞나? 아 인생 힐 났 딸이 망했는데요? 망했 딸이 흐하하하 큰일났는데? 짜오가 빨리 녹았어야 됐는데 핑퐁을 너무 잘했는데? 아유 까비 야 써도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맞으면 어떡해 어 다행이다 눈도 공 빼서 나쁘지 않다 그래도 오히려 괜찮은 듯함 나도 올라가긴 해야겠다 이거는 이게 시야를 못 잡네 케이스 체크밖에 안 되니까 저도 붙어주죠 아 물렸는데? 큰일났다 딸이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빠질게요 정보 높을 이러면 바로 막을만한데 그래도 잡았다 이거는 독수리거든요? 아 까비 이게 안 맞아? 도도가 있었겠나? 아깝네요 공 나왔네요 일단 어 큰일났는데 이러면? 일단 용 주죠 거랍쇼? 어 다 죽어버렸는데? 잠깐만 비상 그 비상이요 좀 아쉽네 다 좋은 픽인데 다 잘 꺼버리 아 이게 안다? 대박 잡긴 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거 좀 던졌는데? 아칼리 마무리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오 부활했어 미구 있었다고 아니 이걸 부활하라네 좋아요 아 고맙다 그래 아크샤나 다들 아크샤나한테 고마워를 한번 아크샤나 잘 먹을게 고마워 뭔데 이거는?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쪽에 있지않나? 뭐야? 까비 까비 잠깐만요 오케이 아하 오케이 난 도망가야될 듯함 잠깐만요 매너 좀 아하 오케이 좋아요 이걸 사네 굿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않나? 아 까비 아까운데? 한탄 빠질게요 오 좋았다 이거 좋아요 야미야미 어 얘들아 놀자 어디가 안아줄게 가버릇 도망가있습니다 그지 가버릇 가버릇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